자 논쟁이야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논쟁 이러면 이제 ab 잡는 거야 사회 그리고 문화 인류 학자 사이의 논쟁 아 둘이 지금 대립하고 있네 얘네들은 근데 어 여기에 나데이 벗비가 나왔어 그렇다면은 요것도 잡아야 돼 뭐 때문에 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것이다 이거잖아 그랬을 때 그 둘 사이의 개념 차이 이 차이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 분석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이다 맞지 그러면 지금 a 와 b 의 어떤 논쟁이 있는데 얘는 c 때문이 아니라 바로 d 때문이다 요거지 즉 분석의 우선순위라는 게 뭔데 어떠한 게 먼저 와야 될까 자 사회라는 닭일까 문화라는 달걀일까 요거지 그랬을 때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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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랬을 때 자 브리쉬 앤토폴로지스트 자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뭘 강조해 a 를 강조해 자 얘는 가정을 해 뭐라 강조하냐면은 사회적인 제도가 문화를 결정한대 즉 뭐야 a 가 b 를 결정한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 universal domains of society 어떤 사회 이 a 의 보편적인 영역이 있어 근데 a 의 보편적인 영역이 무엇에 의해서 나타내질 수 있어 특정한 어떤 인스튜디션 제도 그런데 얘는 어떤 제도야 compared 비교가 될 수 있어 문화를 건너뛰어 가면서 이 문화관으로 따져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a 가 존재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 a 의 주장이야 자 지금 여기가 브리티쉬 쪽이었지 얘네는 a 를 선호해 그리고 여기 뒤에 지금 보면은 브리티쉬랑 대비되는 아메리칸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b잖아 그러면 아 요렇게 지금 b겠네 맞지? 자 그래서 a 의 내용은 뭐였어? 아 이게 지금 순서의 문제랬잖아 즉 a 가 우선이야 a 가 b 를 결정하고 a 는 어떤 일반적인 영역이 있어 근데 얘는 제도에 의해서 나타내질 수 있고 자 a 의 일반적인 영역은 뭐야? 뭐 혈족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의 일반적인 영역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 모든 사회가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영농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의회라든지 뭐 영국 교회라든지 이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제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내질 수 있대 근데 얘네들은 다 b 를 하나하나 이렇게 거쳐가면서 비교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a 에서는 자 a 가 b 보다 우선한다 얘기를 한 거야 뭐 정말 단순한 얘기지 반대로 아메리칸 애들은 b 를 강조하고 이 b 는 무엇을 가정을 해 했을 때 culture가 b 가 자 우리 shape 하면은 뭐 결정하다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 있어 결정 혹은 영향을 미치다 b 가 사회적인 어떤 제도에 영향을 미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providing shared beliefs 공유된 믿음이나 core values나 communicative tools and so on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아이들이야 자 사회적인 라이프를 가능하게 만들어 즉 a 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특별한 수단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서 어쨌거나 b 가 a 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b 애들이 뭐라고 가정을 하지는 않아 자 그랬을 때 보편적인 사회적 영역 즉 보편적인 a 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데서 이거 누구의 주장이었니 이 위에서 보편적인 사회 제도가 존재한다 했잖아 이렇다라고 얘네들은 가정하지 않아 그리고 자 우리 instead는 뭐랑 같이 나온 데서 보통 부정이랑 부정이랑 요거 하지 않고 대신에 무엇하는 걸 선호한다 이거지 대신에 발견하는 걸 선호해 무엇을? 영역들을 근데 어떤 일반적인 사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경험으로 도메인들을 발견해 근데 각각 사회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 일반적이라는 게 뭐야 유니버설 하다는 거 모든 사회에 다 통용된다는 거 아니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일반적 속성 얘랑 반대되는 게 뭐니? 특수한 specific이지 얘 이 특수한 거를 일반화 시킬 수 있어? 없잖아 맞지? 즉 그 각 사회의 자체의 분류 체계의 측면으로서 측면으로서 경험적으로 이런 영역들을 찾는 거를 선호한다는 거야 각 사회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각각의 사회의 어떤 측면으로서 영역들을 찾아내는 걸 좋아하는데 즉 그게 바로 뭔데? 그렇지 B라는 거지 각 사회의 측면은 B 문화라는 거지 보편적인 사회라는 영역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B로 이런 영역을 찾아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B는 또 관념을 거부해 어떤 관념? 어떠한 사회적 제도가 이해될 수 있어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A의 입장을 거부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? B의 입장에서는 지금 A가 우선시 되는 거를 거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떠한 A도 이해될 수 있어? 어 그 자체의 맥락으로부터 고립되어서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다? 그거 아니었잖아 맞지? 그러니까 아 그 자체의 어떤 맥락이 없이도 in isolation 이것과 고립되어지 그것과 고립되어서 얘가 이해가 될 수 있다 라는 노션도 얘가 거부한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런 거부한다 같은 것도 다 부정이잖아 그러면은 B의 입장에서는 아 B의 입장에서는 A의 입장을 거부할 텐데 A의 입장은 무엇일까? A는 사회 제도가 그 맥락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다 이해될 수 있어 이거를 거부를 해줘야겠지 맞지? 복습화 넘어갈게 복습화 넘어갈게